자,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팀 이름이 마마 밀리아! 컬링 퀸즈의 품격으로 올려질 배우들의 화려한 컬링장 나들이. 새해 엄마의 목표는 오직 우승꾼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음악, 음악 잠깐만요. 와! 아우터, 시! 아우터, 헤이! 인턴! 야, 대단한 텐션이네요. 그런데 조현 씨, 미안한데. 네. 춤이 그것밖에 없나요? 아니, 있어요. 몇 년 됐으면 좀 다른 것도 한데.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아, 그것도 있고. 아우터! 1타! 이야... 우리 코치님. 네. 그런데 너무 미인이시다. 너무 예쁘죠? 배우팀이에요. 아니, 배우팀에 왜 조혜련 씨가. 아, 제가 배우예요. 모르세요? 희급 배우기는 하죠. 저희가 희급 배우죠. 조혜련 씨가 어마무지한 드라마에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미스터 Q 나왔죠. 그 다음에 떼려. 또? 여자 만세. 베스트 극장. 티라노의 발톱은 하지마. 그건 하지마. 성은이도 나왔죠. 그건 그냥 없어. 뭐 이렇게 하면 돼. 발톱으로 나왔어, 발톱으로. 말도 없어. 컬링, 컬링! 컬링! 여성 셀럽 컬링 리그! 컬링! 퀸! 퀸! 퀸의식을 사랑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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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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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